내 사주에 남자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했을 거야 근데 만나선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이 변해 아무도 안 만나고 있고 오다가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 근데 언니는 입 빠른 소리에 넘어갔구나 그리고 언니한테 들어오면 남자들이 다 바람 패요 입은 바람나서 헤어진 거 아니야?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는 여자마다 안 하는 남자입니다 이 정도로 걸렸으면 상관연 소송했어요? 소송했어요? 소송해요 이깁니다 해 내가 이기게 빌어줄게 아퍼다고 뒤로 빠지지 말어 언니 평생 이거 못 잊는다 용근 사장한테 도움받아요 용근 사장한테 도움받아서 그 사람들 상담 받아 소송해 너 이긴다 너 내가 이길 때까지 빌어줄게 그리고 용근 사장한테 그냥 돈이 됐든 이거 많을 거야 아는 사람 전문일 거야 이거 도움받아